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얘를 움직이게 했는데 제가 못 가져올게요 김노조이 그런데 여기 안에 못 가져있을까요? 초콜릿 시들어인건 알지요? 그런데 장감이 되어있는 않지만 무슨 장감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열어볼께요 따단 황급 제가 만들꺼에요 애기는 이게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것봐요 봐봐요 좋아요 잘 못 열던 친구한테는 알려드려요 제가 열었어요 여기 어떤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일단은 장감을 열어볼께요 여러분 장감을 좋아하잖아요 어린이들은 다 스프라이즈 될거에요 다 뭔지 몰란다 됐다 이게 뭐지 아 일단 자동차네요 벌써 만들어졌는데 아 이렇게 됐군요 그래도 만들을거에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해요 아 아이키야 내가 아직 삼킬거야 한번 보자 영수증 메뉴인데 설명서인데요 이거 잘봐요 아 그림 그린 것도 있네요 여기에 그림 그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볼께요 여기에 설명서에 한번 볼께요 한번 볼께요 보여줄께요 영수증이에요 아 설명서에 내가 이거 이거 진짜 이세하네요 잠깐만요 이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갑니다 음 이거 한번 볼께요 그렇게 아 나온다요 모두 다 이번엔 잠깐 자동차인데 다 좋았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빠이 이번 초콜릿도 있어요 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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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늘 이거 먹고 그 다음엔 나중에 바 초콜릿 먹는거 찌울께요 빠빠이 바와